결국에는 자가진단키트가 지금 사용하게 되고 있어요. 이것도 결국에는 서정진 회장께서 하신 것대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내용 한번 볼까요? 머니투데에서 나온 뉴스고요. 아이마켓코리아라는 MRO 소모성 자제구매대행을 하는 기업 아이마켓코리아는 셀트리온과 코로나19 진단키트 유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어제 한 거죠. 이번 협약을 통해 아이마켓코리아는 기업과 정부기관 등을 대상으로 셀트리온의 디아트러스 코로나19 현장형 항원신속진단키트와 자가검사키트 등 총 2개 제품을 유통한다. 이들 제품은 15분 내로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진단키트다. 또한 셀트리온은 아이마켓코리아가 진행하는 마케팅 영업 등 코로나19 진단키트 유통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계획이다. 남인봉 아이마켓코리아 대표는 이번 업무협약으로 셀트리온의 우수한 제품과 당사가 보유한 안정적인 영업망 등의 유통역량이 결합돼 코로나19 진단키트가 국내에 보급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여러분 이 셀트리온의 항원신속진단키트하고 자가검사키트 이 두개 제품은 목적이 좀 틀린 겁니다. 항원신속진단키트는 어느 때 사용하는지 아시죠 여러분? 항원신 Truong